1. 강승재, 강예준, 김애나, 김안나, 정영산, 정준호 2. 강승재, 강예준, 김애나, 정영산, 정준호 2. 강승재, 강예준, 김애나, 정영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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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영산 2. 강승재, 강예준, 정영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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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영산 이 학생은 한국기독교장료의 전주성과학교의 교회학교 고등부에서 3년간 교육받으며 모든 과정을 수여할 때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. 이 학생은 한국기독교장료의 전주성과학교의 교회학에서 중동부에서 3년간 말씀으로 교육받으며 모든 과정을 수여할 때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. 2023년 12월 25일 한국기독교장료의 전주성과학교의 단위 목사 박철 이 학생은 한국기독교장료의 전주성과학교의 교회학교에서 어린이부에서 6년간 말씀으로 교육받으며 모든 과정을 수여할 때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. 2023년 12월 25일 한국기독교장료의 전주성과학교의 단위 목사 박 박철 새로 들었어요? 인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